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지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입새, 푸르르다, 이쁘다, 고프다 등 11개 항목의 어휘와 활용형을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어로 추가된 항목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기존 표준어랑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이쁘다는 비표준어로서 예쁘다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쁘다도 예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복수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마실, 이쁘다, 찰지다, 고프다 등 모두 네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 그리고 얘들아, 다시 peuerk ZOXXIXM에 대한 써야 Vernalificio와 팬들과 함께 돌려 dise술없이 쓰여 간식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